아 그니까 뭐요? 우리 동철이가 국회장 딸을 몰고 달아났다 그기요? 국회장은 동철이 잡으러 보내고 말이요? 아 부산에 도착했다고 연락은 왔는데 국회장께서 대농하시니 잡히든 안 잡히든 간에 큰일 난 거요 큰일 아이고 니 인정 뭐 회장 딸이면 다요? 아 회장 딸이 귀하면 우리 동철이도 귀하이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부산 쪽으로 가겠습니다 동철이한테 맡겨라 혼자 떠날 때는 저도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냐 잘 잤어? 잘 잤어? 왜? 너는 그런 좀 촌스러운 옷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왜? 야 누가 널로 보고 부자 집 딸이라고 하겠냐? 어? 그지가 애인이니까 억울해? 아니? 배고프지?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진짜로 맛있는 매운탕 끓여줄게 배고프지? 야 배고프지? 먹으봐 뜨거워 어때? 식당 주방장을 해서라도 국제밥은 안 굶기겠는데? 그렇지? 야 이래 오든 마카오 주방에서 익히놓읍시다 내가. 어? 뭐가 빠진 거야? 아저씨. 우리 얼마 동안 여기 더 있을 수 있을까? 응? 하루를 천년같이 있으면 되지. 하루를 천년같이? 응.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럼 우린 벌써 2천년을 살았네? 그러네. 아저씨. 죽을 때까지 국자 말고는 아무도 사랑하지 마라. 국자 말고는 누구한테도 마음을 열어보이지 마라 아저씨. 국자가 혹 먼저 죽더라도 죽어도 잊지마 아저씨. 사랑해 아저씨. 사랑해 아저씨. 사랑한다 아저씨. 사랑한다 아저씨. 사랑한다 그지 아저씨. 사랑해 아저씨. 나도 사랑해 아저씨. 이미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말아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나요. 정말 미안해요. 아직 보지 않은 일 생각하지 말아요. 사랑해 아저씨.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천년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아 아저씨. 천년은 더 살게. 한번만 더 얘기해줘. 사랑한다. 천년 더. 사랑한다고. 아저씨. 아저씨가 너 사랑한다고. 아저씨가 너 사랑한다고. 사랑해. 사랑해.